일로와! 너도 뚝배기 깨자! 너의 양! 너의 양! 영혼을 다행히 죽였니? 응! 좋았어! 요새 실험날인데 난 취직을 할래! 헛소리 죄송합니다. 네! 여러분들 악마 클리어 했습니다! 여러분들! 저는 클리어 했습니다! 부인 구지기 어려운 이 실험날에서 저는 43번 클리어 완료!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. 아니 여러분들 시럽난이잖아요 이게 더 나아 내 영혼을 팔아서 구RAGI 뭐야 취직을 하는거지 인생 승리 Making N- 왜 아무것도 안 눌려? 잠깐만 안 눌려! 다시 할게요 아니 게임이 안 눌리면 어떡해